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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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그 다음에 4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에 보면 저기 뭐야 강강술래 강강술래 두 번이 나와 그 끝에서 거기 또 사라고 돼 있지 그 사 앞에서 잘라 왜냐면 거기서 거기까지가 4분의 6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 4분의 6박으로 돼 있어 우리는 4박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그놈이 칠레칠레운이 늘어난단 말이야 거기 두 박자씩 더 늘어나 그래서 지우지는 말아 자기야 나중에 우리가 그 배워줄게 지금은 안 배운다잉 어 발빠르게 엑소표 쫙쫙건네 우리 이쁜 단 저기 아름이가 쫙쫙 걷는데 지금은 아니오잉 지금은 안오고 나중에 그럼 해줄게 컨디션 좋아지면 우선은 이놈만 없게 자 갈게요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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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근육근 유자나무 유자나무 육근 육근 유자나무 강강술래 백년새가 백년새가 앉아오네 백년새가 앉아오네 강강술래 나도 역시 어릴 때는 나도 역시 어릴 때는 나도 역시 어릴 때는 강강술래 강강술래 박씨님이 태고본께 박씨님이 태고본께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른님만 따라간다 어른님만 따라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따라 따라 막내따라 따라 따라 막내따라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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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 돼요 rich題 강강강술래 married 하 acids 하늘 IU Though 변신이 가진 장석을 걸어주마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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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욱신욱신 뛰어나보세요 욱신욱신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높은 마당이 지퍼나지고 높은 마당이 지퍼나지고 강강술래 강강술래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강강술래 강강술래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강강술래 강강술래 저 태 사람 보기나 좋게 저 태 사람 보기나 좋게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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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가항술래 6월 6일 7월 100중 6월 6일 7월 100중 강가항술래 강가항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가항술래 강가항술래 남생아 놀아라 철레철레가 잘 논다 철레철레가 잘 논다 어화색이 젖색이 어화색이 젖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고구 남생 놀아라 육사 직사 육사 직사 육사 직사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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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이 개골천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개나리 방죽을 더듬어 개골이 개골천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피나리 방죽을 더듬어 피나리 방죽을 더듬어 엉엉엉 엉엉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양파를 뚝뚝 방어음 어라디아 뒷동산 콩봉나무에 가마구집을 지었네 석자치 거통을 봐라 쇠망치 손에다 들고 눈만이 꿈쩍이 잘 논다 눈만이 꿈쩍이 잘 논다 엉엉 엉엉 방어음 어라디아 지장살 정절편 지장살 정절편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사우 오기만 기다려 사우 오기만 기다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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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음 어라디아 방어음 어라디아 행두나무 밑에 행두나무 밑에 행두나무 밑에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병아리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야 우찌총각 아이고야 우찌총각 반찬이 되었네 반찬이 되었네 덕수리밥이 되었네 덕수리밥이 되었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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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엉엉 어라디아 강 엉엉 어라디아 강 강 술래 강 강 술래 청 청 청 허 영 짠 청 청 허 영 짠 위도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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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허 영 짠 어딜 꼴찌 와 안가 어디 꼴찌 와 안가 장자 장자 꼴찌 와 세 팜사장 자라 꼴찌 와 세 장자 장자 꼴찌 와 세 닭가리 가세 닭가리 가세 닭가리 가세 닭가리 가세 이렇게 돼요 빨르면 자진머리로 이걸 중중머리로 뺏어 둘 셋 넷 강강수 넷 이렇게 가루를 누리면 강강수 중중머리로 갖고 빨르면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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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있어 소박하니 그런 이야기들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민담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 재밌잖아 소박하니 얼마나 예뻐 이런 말들 의미 있는 듯 없는 듯 의미 있는 듯 없는 듯 기교를 또 부를 때는 부렸네 깨구리는 다 모다 잡아갖고 애기들 괴하지인데 그거는 먹으면 기가 왕성하잖아 그런다고 그렇게 안 써 놨어 거기다가 하하하하 애기들 괴하지인데 괴하지인데 이렇게 애기들이 어저 어저께 기운이 빠져갖고 어떻게 이렇게 침도질대로 흘리면서 괴하지인데 거시기 뭐야 데려 먹이려고 잡았다는 거 아냐 깨구리 잡아서 놓아뒀다가 말렸다가 민방처방에 있잖아 유아들 괴하지인데 데려 먹이려고 잡았네 이랬잖아 데려 먹이려고 얼마나 구체적이야 괴하지인데 어 괴하지인데 애기들 마르고 비틀어지고 왜왜왜왜 너무 너무 막 살이 없으니깐 잘 모아서 이렇게 걸으려고 근데 애기들 기가 허할 때 괴하지인데 너무 좋아 죽겄어 그냥 말이 이뻐 죽겄어 애기들 괴하지인데 데려 먹이려고 도왔다나 고아먹이려고 아이고 말좀봐 이제 죽장망이 하자 이 노래 끈하게 쏘 얼마나 이쁘냐 이런 이쁜 노래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여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여 와 아 안 Пол이 donating sola 그리고 이 노래 어딘자 게임 잘 야